오늘 한밤 기획 제목부터 호기심이 생깁니다. 15와 19 사이 이 숫자에는 재밌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12, 15, 19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보는 영상들에 이런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청소년 영화를 정작 청소년들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원칙 없이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숫자 논란까지 15금과 19금의 차이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밤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불륜 남겨가 버리는 대낮의 애정행각 이 장면의 숫자는 15 대사남 최진혁 씨의 숨막히는 배드 씬엔 무슨 숫자가 들어갈까요? 역시 15 맞습니다. 중년 남자들의 로맨스를 리얼하게 다룬 신세의 핑격의 낯뜨거운 이 장면도 15 이런 영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선전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 12세건 15세건 중급수에 맞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15세라고 하더라도 애정신이 너무 과하다든지 아이들이 보기에 좀 위험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19금이나 15금이나 그렇게 많이 큰 차이 있는 것 같지 않던데요? 현재 방송되는 TV 프로그램들은 크게 5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전체 시청가부터 19세 이상 시청가능까지 이 등급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방송 시청 등급은 각 방송사별로 심의팀 또는 시민실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결정을 하고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폭력성, 선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범죄와 관련된 것들, 성폭력 관련된 국민 정서상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19세 이상으로 등급이 결정이 되죠. 이병헌 주연의 드라마 올인의 시청 등급은 뭐였을까요? 처음엔 15세 등급이었는데 방송 중에 바뀌었습니다. 19세로요. 도박, 조직 간의 다툼 이런 내용이 문제였던 거죠. 한 장면 때문에 19세 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했길래. 굉장히 심하게 잘 들어갈 거예요. 바로 이 장면. 47초 동안의 리얼한 키스 연기. 47초요? 2011년의 19금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갈수록 애정표현의 수위들은 높아지고 있죠. 80, 90년대 대표 멜로베오로 활약했던 이분. 연기 경력 31년 차인 선우재덕 씨가 보시기엔 요즘 드라마의 표현 수위 어떤가요? 너무 디테일하죠. 리얼하고. 저희 세대와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입술만 대도 방송 심의해서 규제들고 그랬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 키스 질치는데 저도 당황했죠. 갑자기 상대 배우면 젊은 친구인데 갑자기 그냥 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NG를 냈어요. 계속 몇 번이나. 그런데 이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을 좀 나눌 때에 싱크됩니다. 그렇다면 예능 프로그램들은 어떨까요? 요즘 19금 예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이 가감해졌죠? 케이블 쪽에는 아예 19세 이상으로 들어내놓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대놓고 19금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부부들을 상대로 하는 토크쇼 같은 경우는 성인들만의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죠. 그래서 19세 이상이 된 적이 있죠. 수영씨가 참 그 사람이 뜨겁지 않아요. 저희는 낯뜯을 낯고 온 얘기는 19세 등급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의 시청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붕어빵이 출연 중인 은유리입니다. 왜 12세냐고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저 오늘 들어오셨어요. 간호풍장 안한 음주, 외박, 미신 얘기 이런 건 교육상 좋지는 않겠죠? 아빠가 호랑이 인형 부려놓고 엄마가 이렇게 딱 그 방마다 붙여놓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은 부모님이 함께 보며 지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없는데? 예전에 제가 자기야 같은 것도 와이프랑 출연했거든요. 칡구금도 가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일찍 재우죠, 애를. 비자 아저씨,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의 영상물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TV와는 나누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영화의 영상물 등급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 위험 등 7가지 기준을 정합니다. TV보다 복잡하죠?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대는 것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돈 프라이마미 같은 경우가 청소년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이 역시도 폭력과 모방성, 선정성의 부분에서 수위가 높다라고 해서 청소년 관람 불가한정을 받았다가 이후에 또 삭제를 통해서 청소년 관람가 등급이 바뀐 경우도 있었죠. 써니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학생이 어른한테 욕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들어가라고. 써니가 15세 등급을 받기 위해 삭제된 부분이 이겁니다. 엄마가 만난 거 쫓게 해주고 어우 무섭죠? 뭐라고 했을까요? 감독판의 형태로 원래 삭제됐던 장면들을 다시 복원해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재개봉하기도 했었죠. 사실 19급 영화도 예전과는 표현 방법이 많이 달라졌죠. 80년대 대표적인 영화감독 이장호 감독이 부럽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폭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량이 많고 놀라울 정도로 다른 건 욕설. 제가 영화 만들면서 욕설이라는 것이 대사를 생활용어로는 바꾸더라고요. 배드시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아주 넓어지고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화 한여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리메이크작에서 화제가 됐던 이정재 씨의 피아노 연주 장면 원작에도 있습니다. 미스 조는 피아노 좀 잡았던가? 이번엔 배드 씬입니다. 리메이크작은 말 그대로 19금 수위라서 더 이상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원작에선 한여가 주인을 유혹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려는 순간 비록 공공나무에 번개가 치러요. 과거의 사랑은 몸보다는 머리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2013년 현재 15금과 19금 그 차이는 뭘까요? 부모님이 부끄러워하든 자녀 관객이 부끄러워하든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민망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19금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저는 15세 관람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을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아이가 마음의 어떤 상처 영혼에 상처를 입을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